양그래 양그래 어디갔지? 양그래 어디갔지? 양그래 난 신입사원 양그래다 입사 전에는 정말 항상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는 매번 실수만 한다 양그래 앞으로 실수 안 할거지? 양그래 화이팅! 어 죄송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뭐하는거야 야 저거 왜이렇게 늦게 온거야 너? 대표님이 버섯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야 이게 자연산이야 이게 양이 어디까지는 자연산이야 아주 좋은거야 이게 아주 좋은거야 마비씨 조금 쌉쌀하네 아 이게 독버섯은 쌉쌀한 맛이구나 아 아 아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해독할 줄 압니다 빨리 빨리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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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이 여러가지 않게 벗고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벗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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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뭐야 야 빨리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뭐야 아 까먹었다 아 까먹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자연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더라 하긴 내 실수도 인정 응 인정 어머 랩도 반박불가 아리아리라는 고개를 넘어 살짝 지저귀는가 기저귀는 역시 하기수죠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양그레 화이팅 대표님 몰래카메라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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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거래 너 왜 그래 왜 거래 너 너 빨리 털어드려 잘 털어드려 입고 가니까 힘이 나가면 어떻게 힘이 나가면 봐 야 안 그래 너 자꾸 왜 실수하는 거야 아직 너가 실수하는 거는 나중에 다 값지갑어치러 오는 거 알지? 야 그래 파이팅 너 저거 짜리고 싶어? 이거 뭐한 거야? 이게 뭐 타격이야 바로 해놔 왜 그래 뱀이다 뱀이야 뱀야 vín Brom 저기 밑에 데려가주고 백방 갖고 백방 이거 그래 가 야 빨리 좀 가줘! 빨리 가! 뱀을 잡았어요! 야 야 야! 얘 어딨어? 잘못했어요? 내 팔이 있는 것 같은데? 이거 현바닥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어쨌든 너 오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양그레 그리고 우리 모두 화이팅 그나저나 헬스장 만들어주면 운동시켜준다던 양그레는 왜 하나 도대체 어디까지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사회초년생인 나 햇병환인 나 아직 배울 게 많다 양그레 오늘도 화이팅 안흘립니다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? 이건 다 뭐야 그리고 대표님 운동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삶은 달걀 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까봐 아 그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 그거 그렇게 까면 내가 이렇게 이마에 턱 하고 깔야지 그래야 맛있어 그게 맛있게 있는 거기에 대표님 이 자식 이상하다 분명히 집합 뱀 선생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안 삶아졌을까? 억울하다 억울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? 어 익었는데? 어? 아 정말 억울하다 다음부턴 삶을 때 파기름을 내고 삶아야겠다 양그레 넌 일부러 니가 실수한 거 아닌 거 알아? 알겠지? 양그레 화이팅 어 죄송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자식 아주 머리에 열이 받아주겠어 아주 그냥 열이 좋을 때 하나 먹읍시다 열 다섯 칸 뭐하는 거야 이건? 열 받은 머리에 먹는 달걀 프라이가요 얼마나 맛있게 뭐해? 이것들 장난치고 앉아있어 지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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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나저나 너 운동 시켜준다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그럼 제가 운동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사실 이게 운동을 하려면 일단 스트레칭을 좀 아 스트레칭을 좀 아 스트레칭을 하면 돼? 아 스트레칭을 하면 돼? 그러면은 무무장님도 운동한 지 오래됐으니까 나랑 거의 안했지 앞으로 나와주시지 어 그래 자꾸 나오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그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시고 팔을 이렇게 좀 벌려라 이거지?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 엉덩이를 뒤로 쭉 이렇게 빼라고 쭉 쭉 어떻게 된 걸까? 분명히 나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나? 잠깐만 무릎 꿇고 어깨 넓이를 벌리고 아냐아냐 어 맞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 왜 자꾸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 이거 어이가 아 너무 아 아 안 그래 너 너 이씨 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이 자세였지 어? 계란물이 묻으니까 동그랑땡이 됐네 양 그래 다음으로 절대 실수하지만 알겠지? 양 그래 화이팅 어이 죄송합니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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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염이 묻었어요 여기 아 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이게 보좌우도 없어서 뭐 짜고 싶어 진짜? 웃어 웃지마 웃지마 조사 쌤이 장난이야 우는 겁니다 아 짜고 싶어 형 대답 못해 왜 대답 못해 너 똑바로 할 거 안 할 거야? 똑바로 하겠습니다 할 거야? 예 잘 알았어? 예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제본다 야 그래서 운동을 언제 하자는 거야? 운동을 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? 진짜 제가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단은 대표님은 복부에 지방이 있으니까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트는 운동을 하면 될 거 같고 부장님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아 그래? 이거 어디서 걸어라 이거지? 네 일단 이거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눌러본래?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안 들어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거 정전 올릅니다 정전이 올르는 건 뭐야? 정전이 올르는 건 뭐야? 전기에 오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내 귀가 왜 이랬지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이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? 아 좋네 오 좋네 네 이 지병이 불어되는 거야 이게? 오우예요 오우 이런건 안 돼요 굴려 우리 부장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reasons må 그거 문제 아닌것 같아요 오 야 미치도 야 그래 그래도 오늘 배운 거 많지?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화이팅 오늘 배운 거